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합격의 길을 여는 시대에듀 시대책입니다. 전문직종의 보람과 높은 연봉으로 도전하는 분이 많은 감정평가사. 많은 분들에게 꿈의 자격시험이죠? 오늘 시대책에선 2021 감정평가사 1차 한권으로 끝내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책은 2021년 최신판으로 가장 빠른 시험정보를 수록했습니다. 또한 항균잉크로 전면 인쇄하여 바이러스 걱정이 없는 안심도서입니다. 책장을 넘기는 부분에도 항균잉크로 인쇄한 안심터치존이 있습니다. 책은 2046쪽입니다. 교재를 살펴볼까요? 학습의 편의성을 위해 3권으로 이렇게 분권이 되는데요. 1권에는 민법과 부동산학 월론, 2권에는 경제학 월론과 회계학, 그리고 3권에는 감정평가관계 법규를 실었습니다. 구성의 특징으로는 출제 포인트를 적어놓아서 챕터별 중요 개념에 대한 학습 방향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기출 회차를 표기해서 보다 집중적인 공부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더 알아보기 박스를 통해 참고 내용을 정리했고요. OX 핵심 체크로 공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확인 학습 문제로 최근 5개년의 기출 문제를 단원별로 수록해서 최근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실력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뒤에서는 국내 최고의 교수진이라는 자부심으로 여러분의 1차 시험을 합격시킬 뛰어난 커리큘럼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락률이 높은 회계학의 기초를 다져줄 기본 강의부터 어학점수 단기 취득을 위한 GTF 강의까지 원스톱으로 준비된 시대의 뒤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확실한 합격의 길을 준비하세요. 2021 감정평가사 1차 한권으로 끝내기 좋은 교재로 완벽한 합격을 합격의 공식 시대의 뒤가 응원합니다.